메이플 랜드의 삶 7일차, 그가 일어납니다. 미래의 클레리 6차를 쓰며, 그래도 본 서버 1퀴를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의 먹방은 푸대찌개를 먹었습니다. 맛있게 먹는 모습입니다. 오늘은 모자 상의 하의 방어력작도 해주었습니다. 침발도 이동속도를 포기하고 방어력을 조금 더 올려주었습니다. 파란색 세트로 사서, 정콜의 모습을 해주었습니다. 40콜의 58%에서 1시간 20분만에 50레벨에 달성합니다. 1시간 30분만에 51레벨에 달성합니다. 오늘의 문제의 장면입니다. 클랑을 잡으면 한손동기 60% 엄티를 잡으면 망토힘 60% 하지만, 그는 바로 앞에서 놓칩니다. 왜 이러한 사건들이 이루어졌는지 확인해보는 시간 가져오겠습니다. 먼치는 이 사냥터에서 나온 아이템들이 뭐 있는지 찾아보고 있었습니다. 과거로 돌아가 무엇을 먹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진실은 클랑을 잡아서 한손동기 60%가 남았습니다. 정말로 다행입니다. 5시간 만에 52레벨 달성합니다. 라이덴 오상급 10만매소에 저렴하게 넘겨주는 모습입니다. 해골방패를 상점가의 수소료 작업을 해서 저렴하게 넘겨주는 모습입니다. 사냥을 하던 도중 그거와 같이 사냥을 시작합니다. 한마디 해줍니다. 당신은 스틸을 하고 있습니다. 인지하고 있나요? 물음표 신고조치 하겠습니다. 안녕히 가세요. 이 넓은 맵을 혼자 쓰시겠다는 거예요. 갑자기 그는 한마디 합니다. 키키 스틸은 지가하네 그는 또 한마디 합니다. 인생이 불쌍하다. 그는 시간이 흘러 말없이 갔습니다. 오늘은 50일에 61.81% 까지 해줬습니다. 아이템은 이 정도 먹었고요.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옵션들이 좋지 않아 상점에 팔도록 하겠습니다. 아쉽게도 노란색 우산은 먹지 못했습니다. 먹지 먹지 못했습니다. 기타도 많습니다. 기타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하하하하 하하하하 하지만 못 먹었습니다. 두 개 진짜 두 개 많은 것을 먹었지만 저에게 노란색을 산다고 먹지 않더라고요. 먹지 않더군요. 아쉽습니다. 저도 한번 먹어보고 싶었는데요. 정리 다 해주었고요. 수익 수익과 지출은 표를 한번 참조 부탁드리겠습니다. 라이덴이 마이너스인 이유는 그전에 먹었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수익 정산입니다. 수익 3일차 순이익 1223,969 구매소입니다. 하얀 포션을 3847개 맑은물을 766개 점점 하얀 포션의 증가량이 늘고 있지만 방어구로 조금 메꾸는 중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메이플랜드 플레이타임 오늘 11시간 30분을 더해서 65시간 이상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